자 그럼 일단 서로 가볼까? 행운을 띄는다 짠! 그레고리 박사님의 금전! 자! 신나게 파악 시간이야! 정상의 탑! 무력이 있어! 무력이 있어! 그레고리 박사님의 지지않아! 과일리아는 나갈 것 같다! 공격이 있어! 공격이 있어! 공격이 있어! 공격이 있어! 공격이 있어! 공격이 있어! 그냥 구려틱! 공격이 있어! 승ugi Körper 신의 탑 safe가 아니라 다시 잡아주자 전향을 할 경우 잠을 잃게 다음 단계를уже seu Sana이다! 진짜 다같아게 잡을게! 나 싫어! 시작해볼게! 여기! 여기! 이제 신예인으로 키우게 해준다! 근데 지금 나아가고싶어! 경고대로 자랑스럽게 쩌! 넓어로 키우고싶어! 시인공에서 힘을 Ев가에게! 다 벼리아 등 막아주고 다 죽어! 으악? 죽고라 죽어! 좋아! 돈 좀 벌었다! 아직 갈 길이 멉니다